홈페이지의 새로운 모습을 기념하며 저희가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예에이 자, 지금부터 이벤트 참여 방법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먼저 아세아텍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의 댓글에 아세아텍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세아텍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제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관심 있는 제품을 클릭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구매 상담 버튼을 클릭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목은 홈페이지 이벤트로 상담 내용에 꼭 유튜브 닉네임 남기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빈칸을 작성해 상담 신청하면 끝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아래 기간 동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해 드립니다 갤럭시 워치 2대와 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0매를 준비했으니 아세아텍을 사랑해 주시는 오직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롱인 분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단장한 아세아텍의 홈페이지와 여러분께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릴 유튜브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건 더보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직한 땅과 함께하는 바른 사람들 아세아텍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